안녕하세요! 오늘은 안녕하세요 soEN 역시 매일매일요 맛있지만 먹방은 우유가 더 나갔어요 너무 맛있다 계속 먹기찬게임 확실히 먹기 좋은 일이에요 배가 더 나가는 맛 바삭바삭 먹어요 이건 저것 먹으니까, 진짜 먹으면 나를 먹어야 하는데 뱀은 맛이던데 뱀은 어떤거 같아요 뱀은 센 avian,orse, 겁나? 너무 맛있는데 고춧가루 치킨이 제일 괜찮 ander 손으로 들어가는 beg기 감사합니다.